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77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간밤에 정유주들을 비롯해서 석유화학주들 일제히 모두 다 밀려나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앞으로의 유가 전망부터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셔봐야겠죠. 위원님. 유가의 전망은 지금 반등은 어렵지만 서사히 반등의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2%씩 추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WTI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많이 쌓였던 WTI 선물의 투기적인 포지션, 투기적인 매도 포지션도 동반해서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기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투기 세력들은 일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하락 자체의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가에 대한 우려는 수요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리고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게 부담인데 지금 IMF의 경제 성장의 전망을 보시면 최근에 IMF가 가장 못 믿을 기관입니다. 4월에 측정한 것, 10월에 측정한 것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향후 성장을 누구도 확실한 문질적인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향후 탄력적인 반등은 어렵지만 하락의 속도는 이제부터 서서히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하락 같은 경우는 오펙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들이 모두 모여서 공급을 줄이자, 가격을 올리자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이 넌 오펙 국가에서 오펙이 아닌 국가 쪽에서 러시아나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넌 오펙 국가들의 전반적인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지금 박스 안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넌 오펙 국가, 러시아와 미국이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원유의 공급이 늘어난 것이고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라고 하는 오펙 국가의 중심 국가와 그다음에 미국 넌 오펙 국가의 중심 국을 살펴보시면 미국은 아주 급증을 시켰고요. 사우디는 정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사우디는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펙 국가들이 과거에는 유가의 해계모니를 지배하면서 유가를 좌지우지했다면 이제는 다른 국가들의 공급 자체가 문제가 된 상황인데 사우디는 그럼 왜, 오펙 국가들은 왜 현재 국가에서 유가의 급락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넌 오펙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내려가서 미국이 쉘가스의 개발을 늦추고 쉘가스의 수출을 늦추는 그런 단계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오일은 너희들끼리나 써라. 외부로 그게 나오는 순간 오펙 국가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복격적인 수출을 앞두고 있는 현 시기에서 오펙 국가들의 공격이 오히려 유가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요 산유국들 중에 중동 국가들은 현재 유가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물론 항상 균형 재정을 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국가들의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한 유가는 평균 한 90달러 그리고 80달러 위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유가로 오래 머물게 되면 모두가 다 죽는 거거든요. 미국도 죽고 그다음에 오펙 국가들도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는 서서히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돌아서기보다는 아마 한 80달러, 90달러 정도의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가가 내리면서 중동 부분의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중동 건설 수도도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종목별 대응제를 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정유주들의 주도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 딱 한 가지죠. 반등이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딩 정도로 통해서 계속 매수당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분명히 배당 매력이라든지 저가 매력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추격 매도하겠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5% 더 빠지니까 추격 매도하겠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추격 매도하실 분도 없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신규 매수 시점은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언제쯤 터널 혼도가 나올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기존의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물타기라고 하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시점이 어디인지를 좀 더 검증해 보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매도하는 일, 차라리 많이 빠진 만큼 이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단가를 낮춰보는 움직임 가져가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플이 사상 최초로 또 회사체 채권 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애플은 절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를 대부분, 기업 이익을 대부분 해외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국으로 가져오는 순간 법인세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도 주고 자사주매입도 하기로 했는데요. 그 돈이 갖고 있는 150조의 현금으로 하면 좋은데 그 외부에 있는 현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법인들에 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옮겨오는 순간 대규모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인세를 내기 싫은 애플은 어떻게 하느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유로 쪽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재원으로 배당도 하고 그다음에 자사주매입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 내지 않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전략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애플은 향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일본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추가적인 채권 조달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애플은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 정책 측면에서 보면 삼성보다 강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해치펀드 입장에서 애플 롱, 그다음에 삼성 숏의 아이디어를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샤오미의 최대 약점은 중국 내에서는 일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순간 애플을 비롯한 구글이 대규모의 특허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상장은 하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들음 알 수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그들의 스스로의 신용도도 높였고요.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두 뉴스 다 삼성을 조금은 압박하는 뉴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분만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는 별 영향이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문 사업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 우려가 불거지고 있지만 최근 그래도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때문인데요. 오늘 삼성 SDS의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수십조 원의 자금이 몰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리고 있고요. 또한 제1모진 역시 다음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 영향 어떨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뉴스에는 나왔습니다만 자금의 쏠림 현상 자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 SDS처럼 사면 기본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종목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K100, 코스피백에 바로 편입되는 특례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편입에 의해서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그 주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 수급은 어느 종목보다도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 높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대형 공모주에 대한 시장 관심은 다음 달 18일 날에 있을 제1모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의 자금은 이것들이 흡수하면서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더 크게 내리는 종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중 자금을 이렇게 흡수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거래대금이 말라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객예탁금의 변화라든지 증시 자금의 전반적인 변화 상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부 자금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달 14일 그리고 다음 달 18일이 또 일종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상반기 공모주 단기 수익이 좋았었고 또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략 잡아야겠죠? 네,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